컨디션, 상태, 상황, 건강상태, 컨디션을 의미하고요. 몸의 이상, 병을 의미합니다. 동사로도 쓰이는데요. 특정 조건에 반응을 보이거나 익숙해지도록 길들이다, 훈련시키다. Have a heart condition, 심장질환이 있다. The rats had been conditioned. 그 쥐들은 길들어져 있었다. The rats had been conditioned. 뭐하도록냐? To ring a bell, 배를 울리도록. To ring a bell when they wanted food. 먹이가 필요하면 종을 울리도록 길들여져 있었다. 조건 반사를 보이도록 길들여진 거죠.